지난 2일 공주시 중회의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관 임용식이 열렸습니다. 사무관 임용식은 사무관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고자 가족 및 동료 공직자와 함께 다짐하는 자리인데요. 이날 임용식에는 6주간의 사무관 임용교육을 마치고 5명의 사무관과 가족들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. 오시덕 공주시장은 임명장과 함께 동료 공직자 및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정성을 다해달라는 뜻을 담아 임명장과 함께 목민심서책자를 전달했습니다.